짱구 형님들 방이네. 아 우리 방인가 여기. 아 형들 방이구나. 짱구 형들 상대로 잡았나? 후기 왜 안죽어? 후기 왜 안죽어? 아군이 승리하였.. 아군이 승리하였.. 빵꿍해야죠.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뭐야 나 왜그래 암흑이 왜.. 에잉? 아 이거 뭐야? 아니.. 나 이거 인칭도 안 돼. 아니.. 이거 뭐지? 마우스도 안 움직여요. 이런게 다 있냐? 움직이질 않네. 아 됐다. 움직이겠다. 누구누구 있지? 빡셀꺼야 아마 이 방. 이런 방이 각수로 잘 될 수 있어. 패스 아이드 시켰는데? 매그니토반.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 네. 힛둠님 들어가세요. 다음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힛둠님. 다음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힛둠님. prove. 네. 음.. 누가 누운지 모르겠네. 짱인가? 어허 나이스 폭 몇 길이지 지금? 별이 혹시 보고 있니? 폭 길 없지 지금? 나 오늘 돼지국밥 먹고 왔는데 딱 돼지 사이즈넨 그 그 그지? 어 정직하네 우리 별이 나이스 정직해야 돼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5 아 아 뭐야 굴벼러 왔네 자 나오셔 나오셔 으 으 집합인데 으 으 으 으 그렇게 우물 빨리 못먹네 우리 잘하고 있네 으 으 으 으 꼭 반점이 뜬단 말이야 으 으 으 살짝 진정해 조금 아까보다 에 으 으 으 으 석이 반인데 이방에서 25킬? 고수분들 상대로 오히려 근데 고수분들 상대로 할 때 4킬 잘 나와 진짜 왜냐면 위치가 딱딱 예상되거든 근데 우리 그 다른 방에서는 아까 그 예측이 절대 안 되더라 와 뭔지 알지 상대방은 2층하고 막 울먹거든 딱 그 자주 가는 자리 근데 거긴 안 먹더라고 보고있게 패스 반 둘의 2층 하나 끄다 아냐 그러면 큰새나 잡으러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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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내가 오늘 끌어치기가 나쁘지 않아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키를 좀 못하고 있긴 한데 악재를 좀 겹쳐가지고 하는데 대략킬이 왜 이렇게 쉽지 않을까 역시 샷만 다가 아니죠 플레이 갖다 맞춰줘야 돼 폐쇄 개피 또 봐 반 몇개 치 너 갑자기 그 빡쳐 놓으니까 말수가 좀 줄긴 했네요 여러분 다행히 좀 빡빡이라서 예 잠깐 샷에 좀 집중을 파이팅 이그죠 이번엔 돌려줘야 새겄는데 다행히 참치네 아 여러분도 집중해서 보고 계신가요 지금 오케이 4대6이면은 폭일 키드이고 현재 좀 더 적극적으로 쫌 더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나와줘야 좋은디 잡았다 2층 아이가 2층 꼬리 들어와 2층 빠졌나 2층에 이렇게 있을건데 잡았나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폭이 안죽어 폭이 안죽어 폭이 안죽어버리네 폭이 안죽어버리네 폭이 안죽어버리네 폭이 2킬이에요 아 2층 하나 잡았구나 아까 아 잠깐만 몇 킬이야 벼락 1킬이야 포 1킬이지 그치 아 제가 1킬인거 같은데 각본에서 제가 해야겠네요 박본에서 깜짝도 부탁드립니다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와...울림들... 잘 합해가... 오늘 6턴으로 좀 프리하게 하겠습니다. 프리하게 아 알겠습니다. 정진할게요. 5년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아이고 에드벌론 나있다. 바로 이거야. 보수 회원님 따라갈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못하면 여행가서 피시방 가라고? 포키! 하나 있나? 눈넷. 뒤치기라. 자기가... 이거 잡으러 오냐? 야... 촉보소? 나이스.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어메이징. 이분 패션 봐. 자 한번 더. 폭 1킬 일단. 아 너 눈 가야겠다. 피그 패밀리 괜찮은데요? 도망하고... 어 나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열심히 보수 회원님 따라가려면 열심히 싸야지. 자 마루 각수를... 마루 각수를... 뀨레이. 뀨레이. 노 브레이크 반인데. 아 그럼 더 잡는건데. 누구였어요? 한복에 백팩? 한복에 백팩? 아! 아 저 꿀벌 가방. 꿀벌 가방. 당 떨어지면 그 꿀 꺼내서 드셔야 돼가지고. 어 또 그쵸? 당 또 챙겨줘야지. 폭이 안 죽냐? 와. 아 빠졌구나. 까꿍 해야죠. 까꿍 해야죠.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산타가 맞을 것 같아요. 똥땡이라. 아예. 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네. 상대를 맞춰야지. 상대를 맞춰야지. 칼동은 실패했 아! 채팅 샀구나! 못봤네 어허라 오늘 잘 싸운데 우리 팀? 상대분들 잘 하시는데 원래 수비부터 해서 그런가? 대지 파워인가?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별아나 아직 폭 1킬이지 반 왔다가 폭 가야겠다 이거 아이고 아니다 지금 울베가서 깜빡 깜빡 맞겠다 지금이다 지금이다 빠지는 척 하면서 그렇지 울베에서 눈빛 까고 바로 녹박에다가 포가나 눈박스 포가나 가부 들어왔나? 와 안죽노 눈통 앞에다 고레이 샘 들어왔다 큰일났다 이거 거밀 봐야된다 샘 들어왔다 큰일났다 이거 거밀 봐야된다 별아 아직 폭 1킬이지 이거 꿈꾸는 거냐 혹시? 폭킬이 안되네 아 부럽다 눈을 밀어야 되나 그냥 눈 밀면 폭킬 더 할 듯? 오늘 총 많이 뽑으시나보네 사람들 오늘 총 많이 뽑으시나보네 좋습니다 그냥 폭색이 닦아 한 명 맞겠지 내 앞에 사람을 잡아줄줄 알았더만 눈 하나 1대1이네 아아 이거 너무 끔찍한데 이거 돼지 턱이 뭐야 마오리족이야? 저기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와 이거 누구야 이거 야무지네 야무지네 솔직히 속으로 아 지면 괜찮을 것 같다 생각했는데 밸런스 이번판 2킬 이상 해야 될 듯 이거 저 가스 때 한번 깨봅시다 25킬 제발 꿀이 한번만 아 아 돈 밀었네 방 아니야? 설렘 아 고개 딱 시나리오 완성되다 공격 때 딱 12킬 하고 성공 4킬은 어쩔 수 없다 이거 미사일 가야되요 미사일 대킹 가야될 듯 광천님 안녕하세요 마우리족인가요 죄송요 대충 대충 썼네요 아 야 이걸? 한도에 오예 빙샷 저사람 말고 다른사람이 있잖아 적통 오겠다 아군이 승리하셨어 아 이거 너무 잘하는데 우리? 왜이래? 진짜 다 돼지 머리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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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 좀 싸두여서 아 이거 이지버퀴 못하겠다 빡빡이라 생각해서 하는데 우리 형 왜이렇게 잘해? 돼지 빠운가?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와 진짜 우리 25킬 성공 가능할까나요 여러분? 지금 멀티킬 6,7번 하고 있어 근데 유아각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왜냐면 킬이 좀 모자라가지고 계속 19킬 24킬이래요 아쉬웠어요 계속 유아각도 중요한데 유튜브 하이각 마법의 뾰로롱 이것 때문인가? 아 몰라 계속 가자 적게 오겠지 이제 전판 2킬을 더 많이 했네 오히려 전판 2킬을 더 많이 했네 오히려 난입해가지고 전판 17킬 이번판 16킬 까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